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는 너라면 1분 1촌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끝나 비가 오는 거리를 혼자 버려진 채로 서있는 날 생각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지 왜し soi 적절해 깜짝ва cli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